버켓 문화선교회와 SNS 채널 교회 친구 다모여가 사순절을 기념해 십자가 전시회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을 개최합니다. 이번 전시회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 부활하기까지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8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사순절과 고난주간, 부활주의를 효과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.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바뀌기 직전에 일주일을 조명하고 있어 교육적인 가치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교회 친구 다모여 은희승 대표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크게 경험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전시회는 오는 3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.